안녕하세요. 수지예요. 옛날부터 미인들이 맑은 피부를 위해 사용하던 쌀뜨물의 효능. 청정지역 섬진강에서 자라는 친환경 쌀눈 에너지를 담았습니다. 부드러운 쌀결의 각질 제거 효과로 피부결을 정돈하고 쌀눈의 영향으로 민낯을 맑게 가꿔드립니다. 온 더 바디 라이스 테라피는 민낯을 맑고 투명하게 가꿀 수 있는 페이셜 워시 라인이에요. 라이스 테라피로 관리하시면 저처럼 민낯으로도 광채나는 피부 미인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쌀눈 브라이트닝 온 더 바디 라이스 테라피 쌀눈으로 안색을 밝히는 매끈한 폼 클렌저 쌀눈 브라이트닝 세안폼 부드러운 쌀겨로 각질까지 제거하는 만능 클렌징 쌀겨 토탈폼 클렌저 뽀얀 쌀뜨물 거품으로 섬세하고 간편한 버블폼 쌀눈 맑은 버블폼 따뜻한 온열로 모공 속까지 관리하는 히팅팩 쌀겨 온열 각질팩 뷰티 블로거 200인도 추천하는 라이스 테라피 그 맑아지는 효과를 누려보세요. 뷰티 브이로그 Reed pre Mojo 뷰티 개bir 뷰티 뷰티 라이스 테라피로 쌀놈 브라이트닝 하세요 수지 피부, 미광 피부 온 더 바디 라이스 테라피